솔로몬이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 중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였습니다. 화려한 성전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경고입니다. 교회 건물을 크고 멋있게 지으려고만 하는 몇몇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 만에 건축하기 시작하여 7년 6개월 만에 완성하였습니다. 출애굽 후 480년이란 언급은 출애굽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해야 할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성전 건물을 완성했지만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도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열한기서 저자는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기록하였습니다. 다윗이 모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다 사용했습니다. 열한기서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지금 눈으로 보면 그리 큰 건물이라 할 수 없어도 3000년 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말 대단했습니다. 성전 길이는 30미터 너비는 10미터 높이는 15미터였습니다. 직사각형 건물이어서 단조로운 듯하지만 황금으로 건물 전체를 덮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를 때면 시온산 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황금빛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듯하였습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건물은 없을 것입니다. 열한기서 저자는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성전 바닥은 튼튼한 잣나무로 깔고 성전 안쪽 벽은 바닥부터 천정까지 백향목으로 덮어 은은한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지성소를 지키는 그룹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는데 높이가 4.5미터였고 그룹이 펼친 날개도 4.5미터였습니다. 그룹에 금을 입혔고 성전 안에 각종 기물도 모두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구라도 예루살렘 성전을 본 사람이라면 그게 아니든 바깥이든 그 화려함과 거룩함과 고고한 분위기를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대성당을 크게 짓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성당은 주교의 의자가 있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대성당은 규모와 상관없이 주교가 있으면 대성당입니다.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의자에 앉느냐입니다. 소박하고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은 하나님의 전이 됩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미에 중점을 두던 교회가 점차 건물 그 자체의 의미를 두면서 교회는 타락하였습니다. 12세기에 들어서면서 대성당은 미사뿐만 아니라 교구민을 다스리는 행정도 담당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심과 사회적 피로를 따라 짓던 건물이 점차 누가 더 큰 성당을 짓느냐로 변질하였습니다. 의미는 사라지고 허영심만 남았습니다. 영국은 성당의 길이를 강조하였습니다. 성바울 성당의 본당 길이는 178m였고 윈체스터 성당은 160m였습니다. 프랑스는 성당의 높이를 강조하였습니다. 노트르담 성당의 높이는 33.5m였고 사르트르 성당은 34.7m였고 랭스 성당은 38m였고 아미엥 성당은 42.6m였습니다. 보베 성당은 무려 47m에 달했습니다. 큰 성당을 짓기 위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점차 돈이 모자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당 건축을 위한 자금을 모으려고 면벌불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당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때 사람들이 가득 차 예배를 드렸던 그곳은 이제 관광객의 푼돈을 거둬들이는 장소로 전락했습니다. 뜻 있는 크리스천은 아름답고 화려한 성당의 변화에 가슴이 미어질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기록한 열한기서 저자 역시 비슷한 감정이었습니다. 성전의 안팎을 황금으로 덮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그 모든 황금을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성전의 높이나 길이나 너비는 모두 지나간 역사의 허울 좋은 숫자일 뿐입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아무리 설명해도 그건 말장난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제 솔로몬 성전은 두 번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피와 땀과 눈물과 정성을 모두 담아 만든 그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도 다 뺏겼습니다. 열한기서 저자는 아픈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유와 목적을 찾았습니다. 단지 과거 조상이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었다고 말하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던 성전은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정성을 쏟고 헌금하여 지은 성전은 왜 허물어졌을까? 열한기서 저자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하고 큰 건물을 지어 바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생각했습니다. 건물 전체를 황금으로 덮으면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기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열한기서 저자는 성전 건축이 한참 진행되는 도중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에 관해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다. 내가 내 교훈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내가 정해준 대로 살고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약속을 내게서 이룰 것이다.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할 것이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기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지금 한참 건물을 짓는 중이었습니다.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일꾼은 제대로 일하는지 건물은 아름답게 완공될지 생각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은 가능하면 최고 아름답고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짓고 있는 이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첫째,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둘째, 내 윤례를 행하며 셋째, 내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말을 바꿔서 반복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이 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도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성전을 버리고 이스라엘도 버릴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이 사실은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증거합니다. 교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껍데기가 화려하다고 속까지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답지 못하면 건물은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규모나 시스템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열한기서의 교훈이고 솔로몬 성전의 교훈입니다. 바른 기독교를 추구하며 복음 전파를 소망하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다면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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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